채민씨 소환술 준비됐어요? 당연하죠 수리수리 마수리 어글리로 돌아온 이븐 멤버들을 소환합니다 짜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븐입니다 소환술이 아주 잘 통했네요 이븐 여러분 이번 신곡 어글리는 어떤 곡인가요? 저희 타이틀곡 어글리는 내 눈의 상처도 개의치 않게 받아들이는 저희 멤버들의 성숙해진 모습을 표현해낸 곡입니다 또 저희 앨범명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데요 뭔가 저희들의 계속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어글리 포인트 안무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의 포인트 안무는요 후렴 구간인데요 목 앞에서 잡고 돌려요 그런 다음에 목을 쓸어내리는 목뼛춤이 저희의 포인트 안무입니다 네 트러블에 이어서 이번 퍼포먼스도 아주 간절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악동미를 가득 담아서 오늘 무대를 스포해주신다면요? 스포요? Yeah we go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있을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악동미 가득한 이븐의 무대 언제 재채채채 할 수 있나요? 네 미워할 수 없는 악동 이븐의 무대는 잠시 뒤 잭채채 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전에 도파민 가득 온리 원 오브 선배님들의 무대 먼저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뮤직 큐 네 pile 좋아요 지금 Lifestyle